원래 여기 올 때 새해 복학교를 했었어요. 한 번 더 남았습니까? 고맙습니다. 점진국장으로 하니까 이렇게 편안하네요. 좋네요.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박수를 받고 또 2층에 계신 분들 조금 거리가 멀드려도 괜찮죠? 고맙습니다. 다음에는 일찍 오셔서 아래쪽이 아니죠. 여러분 팝송은 신나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 좋아하십니까? 월드 팝송이 제일 신나는 거예요. 렛츠 비스토킹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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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